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웅 은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이 FMC 회의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장도 이 FMC 회의를 기다리면서 눈치 보기를 좀 하는 양상이 뉴욕 시장에 나타났는데요. 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과연? 연임이 됐으니까 또 좀 얼마나 매파적으로 변했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본인의 성향을 드러낼까요, 이제? 이제, 모르세요. 저는 비둘기파도 아니고 매파도 아닌 부엉이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파적인 얘기들을 지금 많이 했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12월 달 FMC 주요 의제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약속한 대로 테이퍼링 가속화 여부, 그럼 150억 달러, 2배, 300억 달러 하면 이거는 바로 6월에 끝날 게 3월에 끝나거든요. 그렇죠. 내년 1분기에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점도표 여부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요. 내년에 금리 인상 2분기부터 그럼 시작할 수 있어요, 3월 달에 끝나면. 그러면 2회를 할 거냐, 3회를 할 것이냐. 그러면 보면 저기에 2배 올라가고 지금 내년도 2분기 2회 이상의 금리 인상.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 2, 2, 2, 2, 2을 봐야 하는 확인이 있는데, 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래도 시장은 좀 안심을 할 거고요. 2, 2, 2가 증시에 부담을 주는 완벽한 지금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조금 늦춰주는 부분들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경제 전망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것은 뭐를 알 수 있냐면요. 물가가 지금 6.8%, 4.9% 얘기를 하면서 정점에 다다라는지 안다라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년도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구성도를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9월에 경제 전망치를 7.0에서 5.9로 내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4분기가 굉장히 레인지가 커요. 4.8부터 8%까지 지금 4분기에 속보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레인지가 클 수가 지금 없는데 하고 있고요. 평균은 지금 7%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지금 9월달 FOMC에서는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걸 상향 조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 전망치가 중요한데 당시에는 4.5에서 4.8로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건 4.2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앞에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6%대 얘기를 하거든요. 뉴욕 쪽에서. 6%대 이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바뀔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1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6.8%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어떤 식으로 경제 전망에 갈 건지. 이것이 가장 지금 궁금해지고요. 이런 거에 전체의 마지막 끝단에는 뭐가 있냐면 금리 인상. 그래서 김우수 앵커는 내년에 몇 번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개인적 판단은 어떠세요? 제 판단이요? 제 판단은 두 번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 이상 정도는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0.25인데 사실 1%대를 내년에 만든다는 게 속셈인 것 같아요. 그러면 3번까지도 지금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18명이 투표를 하는데 9명 이상이 1% 이상 금리 가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빠른 그러니까 빠르면 2분기 시작부터 4월 달부터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적당한 때는 6월로 보고 있습니다. 6월로, 6월에 금리 인상 가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81%가 6월 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3번을 가면 1%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는 하여튼 1%대에 지금 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연준의 지금 속셈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잘 따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 뭐가 좋을까? 어떤 주가 좋을까? 역시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은행주가 좋을 수밖에 없고 급하게 올리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1%까지 간다 그러면 내년에는 상승기라고 하면 은행주가 내년에는 그래도 크게 수익률에서는 좋으실 것 같고 은행주가 또 배당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부터 이번 주에 은행주를 사셔서 좀 긴 방향이 길게 잡고 간다. 내년 한 해 간다 생각하시면 은행주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하루인데 모르죠.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가 지금 사뭇 궁금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둘둘둘둘을 기억하십시오. 과연 말씀해 주신 대로 두 배로 테이퍼링의 양을 늘릴지 또 두 번 금리 인상을 하게 될지 이런 둘둘둘 이 포인트를 내일과 모레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이야기는 계속해서 저희가 최영웅 의원과 새벽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요.